안녕하세요. 연기예술학과 이상학과 연기예술학과 12기 허 봉사입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나요? 이름이 허 봉사입니다. 저희가 춘향전 연극을 올리는데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천 대학의 한마페가 열렸는데요. 오늘 열기가 굉장하죠? 패션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봉사님께서 오늘 패션에 대해서 한 마디씩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약간 오늘 조교 느낌으로 공기를 좀 잡겠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고겠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한마페 때 게스트 누가 오시는지 아시나요? PSY 싸입니다. 네. 내가 이 노래만큼은 지금 보여줄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식품유아학과 정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식품유아학과 정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근데 혹시 벌써 노시고 오신 건가요? 머리가 이미 젖으셨는데 네. 이미 다 빠지고 왔었어요. 그러면 혹시 지금 들고 계신 도구가 바가지 물놀이 전략이라고 해봤자 뭐 어디서 가셨나요? 다른 분들은 다 다이소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저 이거 주웠습니다. 딱바닥에 있는 거 주워가지고 딱바닥에 있는 거 아무런 도구가 없으셔서 이렇게 젖으신 거예요? 네네 도구가 필수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되게 다양한 학생들을 모였잖아요 나만의 약간 특별한 패션? 그런 OOTD가 있다 이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요새 또 이제 축구공 느낌으로 약간 하늘색깔 아르헨티나 우승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읽고 왔습니다 축구공처럼 자기가 뻥뻥 차이겠다 여기저기 굴러다니겠다 약간 이런 아 이미 놀고 오셔서 싸이 오시는 거 아시죠? 혹시 싸이 좋아하시나요? 싸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싸이의 그 특유의 그런 노래 신나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요새는 좀 빠진 곡이 있는데 뭐? 보여드릴까요? 내 빠지는 나팔 빠져 빠져 해 안녕하세요 정말 1분만에 저희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몰라요 가천관에서 저희가 이렇게 안에 있는데 왼 밖에 상어 이렇게 놀고 계시더라고요 꼬리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나요? 물이 슬슬 흙탕물이 되다 보니까 더러워지더라고요 밟히기도 하고 아파요 하나 둘 셋 한마페 한마페로? 역시 한마페 대답하신 거 아니죠? 정말 한마페가 재밌는 거죠? 아 그죠? 한마페 워터파크가 재밌다 아니면 한마페가 재밌다 하나 둘 셋 한마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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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한마페 막 Крас 하아 송 박 hold 박 굉장히 개인기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아까 보셨던 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방금 하신 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회 때 펌핑을 하기 위해서 펌핑을 하면 좀 더 많은 근육량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원래 하는 동작입니다 물놀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신만의 물놀이 전략 있으면 한 분씩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를 빠뜨리려 할 때 무릎을 꿇고 싹싹 빌리고 빌었습니다 이게 주무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너무 탐나서 그런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저희 수영을 다니고 있는 저희 이윤정 여사님 저희 어머니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보이시다팀이 힘밖에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사람 다 다녀왔어요 신나패로 삼행시 이런 거 좀 자신있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동안 어려웠던 가천 헬스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페스티벌을 즐기자 가천 헬스 파이팅 지금 다들 광배에 힘주고 있다 어디 광배요? 광배가 어디예요? 네, 이쪽도 가르치어요 아우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